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를 보면 여기 있는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이 코드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도 실행될 리 없어요. 즉, 여기 이렇게 장황하게 작성한 코드는 결국에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의미가 있게 되려면 여기에 boolean이 들어가는 저 위치에 값이 true일 때도 있고 false일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인증이라는 뜻에서 auth 그리고 app이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finish 그러면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입력 값으로 egoing 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주면 주인님 어서 오세요. hi master 라고 뜨고요. 만약에 egoing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하는 텍스트가 뜨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auth app 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 실행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실행시키지 않으면 여기 있는 항목 안에는 auth app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일단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럼 이렇게 auth app 이라는 것이 될 건데요. 그리고 run configuration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든 auth app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argument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egoing 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apply를 하면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close를 일단 하고요. AIGS 0번째 값을 화면에 한 번 출력해 봅시다. 자, 이렇게 저는 제가 입력한 값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올바른 id를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id는 egoing이고요. 그리고 들어온 id, input id는 aigs의 0번째 값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우선은 인사를 좀 할까요? 하이 자, 하이 그 다음에 만약 input id의 값과 id의 값이 같다면 마스터 이렇게 하고 다르다면 but who are you 이렇게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input id로 들어올 값이 지금 문자열 egoing이고 id의 값도 egoing이니까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건 마스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켰을 때 who are you가 나옵니다. 자, 왜 그런가 궁금하시면 이럴 때 여러분은 꼭 디버거 같은 걸 이용하셔서 왜 그런가를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 자, 디버거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디버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서 했더니 id의 값은 분명히 egoing이고 여기 있는 이 값도 분명히 egoing인데 결과는 실행을 하나 시켜보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로 들어가지 않고 who are you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갑시다. 자, 이 코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input id equal 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input id의 값과 이 id의 값이 equal이라고 한다면 얘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행되는 설정에서 입력 값을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apply, 그리고 run을 시켜보면 그때는 이제 who are you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반환하는 값은 boolean이고 그 boolean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프로그램은 마스터가 출력되기도 하고 who are you가 출력되기도 하는 아주 아주 똑똑한 프로그램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이번 시간은 성공적인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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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